교통약자인구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하는데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순환의 경우 항공기 만족도가 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노후시설의 다수인 여객선은 6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6개 분야 9개 지표를 종합평가한 결과 교통약자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서울과 경기도로 꼽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지방의 여객터미널과 버스전의 양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며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